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후주 설명 드릴게요 후주는 간단한데 이제 노래 마지막 부분 돌아보는 마음 여기까지 하고 개방연수 그는 6번 하고 파 멜로디 1번 다 떼고 2번 줄 그 다음에 C코드에서 그러면 그는 5번이랑 3번 줄을 같이 4 3 5 3 동 4 3 미 5 3 동 4 3 미 그 다음에 Am에서 미 5 1 동 3 2 3 두 마디 연결해 보면 파 파 미 레 도 소올 미 그 다음에 D마인을 잡고 그는 레 를 쳐주고 레 레 미 파 미 미 미 도 이렇게 끝내주시면 돼요 후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 파 미 도 미 미 네네미 파 미 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